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은 빨간날입니다 여러분도 예전엔 어린이셨죠? 우리도 예전에 어린이날이 되면 소풍도 가고 엄마가 맛있는 삼리크림빵도 사주고 5월 5일날은 옷도 사주고 그래서 그거 하나 받아서 굉장히 좋아했던 어린시절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아마 성경적으로 봐도 아담과 하와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은 다 어린이 시절을 다 겪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험한 세월을 살아오셨든 평안한 세월을 살아오셨든 환경에 좋은 집에서 태어나셨든 아주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나셨든 상관없이 우리는 어린 시절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의 우리가 어른이 된 것만 기억하지만 그러나 어린 다윗의 이야기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타인과 아벨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어린 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했던 그 어린 아이들 먹을 것이 없어서 염려할 때에 물고기 두머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예수님 앞에 내놓았던 그 어린이 그 어린이가 있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특별 찬양을 할 때에 이런 가사가 마음에 와 닿았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이끄시네 아이들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아이들에 대한 생각이 사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두머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내놓은 아이의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 어떤 아이였을까 궁금하지만 그냥 한 어린아이로 나옵니다 그 당시 어린아이는 무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사람 수에 넣지 않는 무시당했던 대상이었습니다 엄마들이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좀 만져주시고 예수님께서 좀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서 예수님에게 데리고 올 때에 제자들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무시한 거죠 저리 가 애들은 가라 그런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만 먼저 태어났다는 것 말고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한 인간이지요 그들도 하나님의 영호로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아까 아이들이 부른 찬양처럼 오늘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내 삶의 역사하셔서 내 삶이 기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손주가 태어나고 자식이 태어나고 그 아이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갖는 것이 여러분의 소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나를 통해서 우리 자식을 통해서 그들이 이 세상에 생명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아이는 우리 아이지만 그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자녀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가치를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어린이로 이 세상에 오셨지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랄수록 요호와 사람들에게 운총을 더욱 받았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성전에서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운총을 더욱 받았다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한 것은 누가복음 1장 80절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 아기야가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점점 강해지고 이스라엘이 나타날 때까지 빈들에 있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이들의 가치 내 자식 내 손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내게 위탁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들의 아이들을 내 맘대로 키울 수가 없지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이를 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자기 앞으로 오는 어린아이들을 막는 제자들에 대해서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좀처럼 화를 내시지 않는 분인데 분하게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이 어린아이들을 높여주시면서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우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요? 기가 막히게 표현되어 있는 10편 139편 13사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를 어머니 배 속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께 정말로 감사하는 것은 나를 지으신 것을 보니까 아주 심히 신명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은 내 몸의 모든 기관을 만드셨습니다 내 어머니 배 속에서 나를 배를 짜는 것처럼 아주 나를 잘 짜서 만드셨습니다 내가 이처럼 놀랍고 신기하게 만들어졌으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솜씨가 얼마나 훌륭한지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내 어머니 배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을 그때에 주님은 내 형체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표현이 기가 막히시죠 배를 짜듯이 내 어머니 배 속에서 내 모든 장기 모든 걸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 한 생명을 배를 짜듯이 잘 만들어서 내가 놀라지 않을 수 없고 주님의 솜씨가 얼마나 훌륭한지 나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태의 열매는 주님께서 주신 또한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그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작품이고 내 삶의 열매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 하는 것이죠 성경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식들을 잘 양육하라고 하는 말이 수없이 수없이 나옵니다 내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앉았을 때이든지 일어났을 때이든지 걸어갈 때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린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새벽기도 때 열한기 상하를 읽어 나갈 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 왕이 거의 없습니다 다 아버지를 닮아서 악을 행하지요 그 결과가 너무나 뻔한데 자기 조상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의 살아가는 모습을 뻔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들은 아버지를 이어가지요 다윗을 이어가지를 못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지요 심지어 다윗 왕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내지를 못했습니다 사무엘도 대단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여 선지자여 제사장이었지만 사무엘도 자식 농사는 실패합니다 시스게아 왕도 죽을 위기에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긴 했지만 그러나 그때 낳은 자식 문하세는 유대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은 여러분을 볼 때에 어떤 신앙인으로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보고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나는 우리 자식들에게 그동안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손주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가정의 달이 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성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나게 듣던 그 말씀 아마 그 낡은 책은 어머니가 보던 성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커서도 무릎 위에 앉아서 어머니에게 성경 말씀을 듣던 것을 그 기억하고 있는 그 찬성이 늘 마음에 붕클붕클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키워내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못내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오늘 말씀에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넘어지게 하면 차라리 무거운 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물에 빠진 것이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받은 그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워내지 못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리지 못했다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 신방을 다녀보면 어릴 때는 우리 학교에 교회학교 중고등부 청량까지 다니다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자식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상처를 주신 분들은 내가 상처를 줬는지 내 행동 때문에 그의 마음이 아파서 교회를 떠났는지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생 그 상처를 안고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어머니의 권면도 그들은 듣지 않지요 너무 가슴 아픈 얘기지요 과거에 내가 무심코 한 말 과거에 내가 무심코 한 행동 때문에 한 집안의 영적인 대가 끊어지고 그 가정의 영적인 것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그런 일이 생각나거든 회개하고 그의 영혼이 회복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델을 통해서 어린 시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델의 1장 5절에 보면 나는 디모델의 너의 진실한 믿음을 기억하고 있어 나는 그 믿음이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믿음이 내게 있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뭉클한 말씀 아닙니까 할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그 진실한 믿음을 내가 보았는데 그 믿음이 오늘 디모델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아이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무시하게 생각해보다는 오히려 아이들을 모시고 살지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해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세상에서 잘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학교를 끝나면 이 학원 저 학원으로 아이를 돌립니다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서 교회 나오는 시간은 딱 1시간입니다 그것도 나오지 않는 애들도 많이 있지 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가정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누가 이 교회를 지켜갈 수 있을까요 누가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마치 배틀에서 배를 짜듯이 잘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었는데 왜 우리가 실패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 하나면 된다 나 하나면 된다 내가 다 해줄 수 있다 나만 믿어라 나만 믿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얘기해왔습니다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해줄게 나 하나면 충분해 나는 전지전능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나를 믿어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교회에서 신앙 안에서 키우려고 하기보다는 학교에 맡기고 학원에 맡깁니다 시험대가 되면 교회에 보내지 않지요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가지면 목사님에게 전도사님에게 전화하시지요 애가 공부해야 된다고 얘기하지요 이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바할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합니다 가난한 땅 너네 다 차지했어 이제 나만 믿어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판에서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최고인 건지 알지만 이 가난한 땅에 들어와 보니까 농사 짓는 데는 그래도 하나님보다는 바할 신을 섬겨야 아세라를 섬겨야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니 하나님은 그냥 교회에 계셔요 제가 꼭 갈게요 세상에서는 내가 내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바할의 방식대로 아세라의 방식대로 살아야지만 출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바할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할 신앙에 젖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아이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우질 못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림대로 성공하는 것대로 우리는 아이들을 그렇게 보내는 거지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서 167시간을 아이들은 세상에서 살고 한 시간을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데 그 아이가 과연 사무엘처럼 다위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그 부족한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과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아이들을 기술자로 키워내고 있습니다 좋은 표현으로는 전문가로 키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 자식 내 손주는 기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내 모습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인 사람으로 양육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도록 구하도록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지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 자녀들은 학원을 전전하고 기술자로 키워져 가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은 다 내 것이야 내게로 원하는 것을 금하지마 나는 그들을 축복할 거야 나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원주제일교회가 차세대를 키워내고 준비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아이들의 가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금 회복시키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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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